오늘은 리그전이 있는 날 자 여기가 옛날에 김연아가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딸 때 그 전에 캐나다에서 훈련을 했는데 김연아가 훈련을 했던 그 스포츠 센터예요 여기에는 그 아이스링클도 있고 스코시 코트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되게 많아요 비싸요 그리고 일단 리그전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게임을 하러 왔는데 지금 주차장에 있고요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김연아가 이제 운동했던 데고 김연아 이후에 이집트에 아모사바나라고 있어요 사바나 사바나가 잠깐 캐나다 이민을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캐나다 왔을 때 사바나가 코치로 있던 클럽이 또 여기예요 지금 사바나는 이집트로 돌아갔지만 사바나가 있었던 클럽 스코시 코트 스코시장 그리고 사바나 전에 김연아가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했던 그 센터입니다 전 여기에 리그전이 있어서 봤는데 자 주차를 했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1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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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